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재석이도 왔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로 네 헬로 네 안녕하세요 야 오늘 이제 여기는 음 명절 마지막 밤입니다 이제 집에 와서 이제 빨래 돌리고요 이제 자기 전에 씻고 나와서 이제 자려고 해요 하기 전에 이제 감사한 사람들한테 cd 사인하고 잘까 해요 어 헬로 인도네시아 여러분들은 어때요 해피 발렌타인 코코몽 코코몽 아이 소 소 새해라서 소 소여가지고 이렇게 다 해놨어요 평상시하고 다르게 맨날 똑같아가지고 저는 이제 집에 와서 이제 넷플릭스 보면서 이제 감사한 사람들한테 저번에 사인 마무리하고 이제 끝내려고 여러분들 잘 지냈죠? 네 안녕하세요 하피 발렌타인 네 니하우 안녕 헬로 헬로 에브리원 아빠 까바르 사와디카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보내셨나요? 테마 네 테마 네 네 아 머리 이제 조금씩 다듬어야죠 이제 깜고 나가지고 더 그런 거 같아요 아 내일 회사 가기 싫은 분들 그렇죠 아무래도 익숙해졌으니까요 근데 익숙해졌을 때 가만히 있으면 정말 익숙해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익숙해짐 아는게 다행인 거 같아요 아쉬울 때 더 일하는게 좋은 거 같아요 아니 이 시간에 잘생긴 일이냐고 완전 쌩얼인데 네 네 아 인도네시아 인사 안녕하세요 아 발렌타인 선물 한 거 어 명절은 아무래도 시국 때문에 본집에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설날 전전날까지 촬영이 있어가지고 염색 안 한 건데 초코 초코 못 먹었어요 남은 거 뭐 하나 과자 먹었었고 내일 출근하셔야 됩니다 하하 월요일부터 의미있게 보내셔야죠 네 고마워요 여러분도 자기 전에 굿밤 보내시라고 네 이렇게 한 거예요 발렌타인데이기도 하고 네 또 아는 사람들이 또 들어오나 네 아무래도 그래도 아직 또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까 조심하면서 네 또 각 나라에도 지금 힘든 상황이 또 있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언급은 어 안해드리겠지만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지키가 지키다카라네 네 그리고 어 여러분들 명절때는 괜찮으셨어요? 아프거나 그러지 않으셨죠? 네 네 그리고 어 여러분들 명절때는 괜찮으셨어요? 아프거나 그러지 않으셨죠? 네 그래요 저도 기도하고 있고 저도 좋은 일만 있기를 응원하고 있으니까 네 당연하죠 어 그래 더 울지 마시고 그래 더 울지 마시고 네 아 오늘 재현이 생일이야 어 나 보냈는데 응 아닌가 어 보냈 아 명절 잘 보내려고 했다 보내야 되겠다 아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호 안녕 이렇게 보내주셨네 네 살라맛 말람 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여러분들 지금 거기 각 나라별로 시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슬슬 빨리 자고 내일 아침 월요일부터 또 파이팅 해야죠 아 필리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바렌타인데이라서 아 라방 잘 보고 있다고 네 그래도 오랜만에 나타났나요? 네 그동안 이제 활동을 다 끝나고 아직 다 끝난 건 아니겠지만 네 아 타일랜드에서도 안녕 타일랜드 밸런타인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이것도 고마워요 네 말레이시아 네 감사합니다 아 아 MBC 라디오 좋은 말 네 아 제가 이제 경험하고 느낀 거를 또 이런 기회가 있어서 음 뭐 자주 이야기할 기회도 있었지만 또 이렇게 명절 때 인사드릴 수 있어서 좋았어요 내일 몇 시에 출근하냐고요? 내일 크게는 뭐 없는데 그래도 나가서 일 업무 보여야 될 게 있어가지고 네 여러분들 해피 발렌타인데이 해피 어 이제 50분 남았구나 그래서 빨래 돌려놓고 지금 빨래 이제 다 돌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네 아 베트남에서도 네 해피 발렌타인데이 입니다 아 여기서 나오네요 초코케이크 vs 딸기 케익 음 음 음 음 음 음 아 어렵다 딸기 케익? 하하하 찐팬이에요 또 빨래 아 빨래 일주일에 두 번 돌려요 TMI 음 내일 시험이구나 네 그동안에 한 거가 그대로 나올 테니까 너무 떨리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재밌게 보세요 네 네 요새 다 보니까 여러 컨텐츠들이 많이 생겼더라구요 그래서 어 다음에도 언젠간 좀 재미난 컨텐츠로 인사드려야 되겠다 생각도 들어요 네 해피 발렌타인데이 하 아 댓글 차단한 게 맞는 거 같아 라고 하셨는데 아니에요 차단한 게 아니라 늦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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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고 있죠 네 아 이게 다 보이는구나 소도 있고 토끼도 있고 돼지도 있고 돼지도 있고 강지도 있고 아 강아지를 강지 호랑이도 있고 오 이거는 머릿속으로 숨었어 소가 닭도 머릿속으로 들어가네 아 오늘 밥다운 밥 먹었죠 네 맛있는 거 먹었어요 네 왜냐면 항상 이렇게 생으로 이렇게 보여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발렌타인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해피 발렌타인데이 네 감사합니다 근데 소가 확실히 많이 보인다 소가 하늘에서 떨어지네 감사합니다 오 짝눈 맞아요 어떻게 보이지 아 인디아에서도 안녕하세요 인디아 와 많은 분들이 아직 이 시간에 안 주무시고 또 해외에 계신 팬 여러분들은 이 시간이면 몇시지 음 아 삽보로데 감사합니다 아 소띠해라서 그런가봐요 소띠해라서 소가 더 잘 보이구나 오늘은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뭐 커피 마시고 친구랑 커피 마시고 네 집이에요 아 내가 왔으니까 못잡니다 자야죠 빨리 주무셔야죠 네 제패니스 네 네 그니까 빨리 빨리 다시 만나요 음 모 오빠도 네 일본의 여러분이 열심히 해주세요 음 예 잘 네 네 팝팝티토 팝팝시토 팝팝시토 뭐지 아 요새 그 이거 말해도 되나 윤호는 지금 질문이 클럽하우스 안하나요? 라고 그쵸 클럽하우스 많이들 하신다 들었어요 근데 저는 아직 안합니다 뭔지는 알아요 아 목소리 너무 좋다고 네 아니에요 저의 말로 땡큐 야 고시국의 알찬 시간 보낸 법 아무래도 만약에 집에 있다 본인이 집에 있다 하면은 물론 집안일도 집안일이지만 나가면 뭐 하고 싶은지를 조금씩 적어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시국이 좋아졌을 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 그럼 에너지도 되게 좋아지잖아요 음 그래요 당연히 걱정하죠 힘내요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사랑해요 저녁 라디오 DJ 해주세요 DJ DJ 하면 저는 어떤 컨셉으로 DJ를 해야 되는 거죠? 우울한 날에 그러면 인스타 라이브에 오늘의 주제 마지막 명절 마지막 명절 마지막 명절 마지막 명절 자기 전에는 감사합니다 땡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오늘은 사실 들었던 노래는 아침에 일어나서 존 스플릿 호프의 바이시스 노래 오랜만에 다시 들었어요 다시 들으니까 노래 좋더라고요 너무 잘한다고? 네 그래도 이렇게 마지막 명절 때 여러분들 얼굴 보고 아 지금까지 낸 노래 중에 뭐가 제일 애착이 가요? 애착은 다 가죠 고를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좀 생생히 기억에 남는 것은 아무래도 마지막에 이제 기획도 많이 참가하고 모두가 좀 고생은 했지만 많은 분들이 우리 또 친친 분들 우리 또 카시오페아 빅기스트 우리 찐친들이 또 신경 써줘서 마지막 누아르 앨범에 자극 많이 가죠 Take care 네 Show me your face 아 제 얼굴 보여달라고요?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야 여기까지 안 돼요 맞아요 저 소파 위에요 항상 근데 이 소파가 사실은 무슨 세트가 아니라 이제는 약간 세트 느낌이 나요 맨날 보여드리니까 아 요즘 보는 영화 많이 봤는데 최근에 넷플릭스 음 최근에 넷플릭스 그거 나왔잖아요 뭐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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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힌트 송중기 씨가 나왔어요 최근에 나온 영화예요 정답 누굴까요? 누굴까요? Take care of yourself Till the day we meet my dear 감사합니다 맞혔어요 승리호 봤어요 네 괜찮았어요 오스카르사마 감사합니다 초코 먹었냐고요? 초콜릿? 아까 그냥 조그만큼 이만큼 먹었어요 엄지 보여달라고? 엄지 아빠까발 그래도 예전보다는 침대에서 조금 자요 아 연기하는 윤호도 보고싶다고 뭐 기회가 됐을때 또 보여드릴게요 좋아요 아 필터 딴걸로 바꿔달라고 다음에 할 때는 다른 필터로 어.. 의견 수립해서 바꿔드리겠습니다 음..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좋네요 드라마 드라마 뭐 봤을까 드라마도 진짜 많이 봤어요 음.. 로크앤키 다시 좀 뭐 보고 볼 게 있어가지고 네 어떤 장면이 좀 인상 깊어서 한번 봤고 음.. 보좌관 좀 다시 봤고 그리고 펜트하우스 아직 못 봤어요 재밌다던데 요즘 자주 듣는 노래? 두아리파스 흰곡 나왔잖아요 좋던데 보좌관 보좌관이라면 우리 보좌관이 생각나네 보좌관이 오늘 굿방송 굿방송 오늘 굿방송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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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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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중지 되구나.. 이렇게 하면 중지 되는구나.. 잠깐만.. 네.. 맞아요.. 뭐 확인하려고.. 아.. 최근에 본 거는 사거리.. 사거리 그 오빠 오늘 자기 전에 프레지아 사거리 그 오빠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 제목이 헷갈렸어요 그래서 잠깐 보고 오느라고 오랜만에 지연우 형님께서 앨범을 냈죠 따뜻하고 멋있는 목소리가 또 분위기도 있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추천해 드릴게요 또 추천해 보고 싶었어요 오랜만에 나 다시 한번 봐봐 네.. 사거리 그 오빠 네 프레지아 네 네 곡을 추천해 보고 싶습니다 자기 전에 영상이나 봐도 좋아요 오랜만에 지연우 형님께서 노래를 또 내셨죠 네 노래를 또 내셨죠 또? 그래도 2월 달에는 생일 분들이 많으세요 오늘 생일이신 분 오 러브 프롬 브라질 우와 반갑습니다 브라질에서도 어디꼬 유노 유노 이마 유노 네 목소리가 너무 좋네요 라고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좋아요 진짜 지금은 쥐가 많은데 소보다 이제 봤어 소가 더 많다 이니미니 정유노 그거 보셨어요? 저번에 이니미니 때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신 예민보스 유노랑 다정유노인가? 릴리 유노? 네 알자바지안에서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살라맛 말람 네 그래요 발렌타인데이인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선택은 말랑? 아니면 말랑이 아닌 말랑이 아닌 예민보스? 아 더 잘 만들 수 있었는데 아 너무 아쉬워요 네 진짜로 오늘 발렌타인데이어서 사진을 사실 아까 올렸다가 내렸었잖아요 그 이유가 좀 더 꾸며서 올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러브 프롬 비니스? 아 말랑이 말랑이 압도적으로 맞나? 예민보스가 맞나?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네 인도네시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아니에요 머리를 어디까지 기를 생각이냐고요 모르겠어요 머리를 좀 자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좀 더 파마 살짝 해서 더 기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Have you had... Have you had dinner? 아까 밥 먹었어요 약간 아점저 느낌으로 제 사진을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유노 야사시이네 그래요? 고마워요? 지금 머리 찰떡이라고? 아닌데 약간 머리 감고 그냥 머리 감고 살짝만 말렸어요 그래가지고 샤워하고 나오자마자 라이브 딱 킨 거예요 아직 12시 되기 전까지 마지막 명절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마지막 명... 명절 네 그래서 이렇게 틀게 됐습니다 또 내일부터 12시 지나면 또 내일부터 열심히 하시는 거 약속 하는 거고요 하하 초콜릿 선물 줬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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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이렇게 이마가 이쁘다고 이마가 이쁘다는 소리는 또 오랜만에 듣네요 진짜 거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빠랑 약속했다 안녕 오빠가 내일은 불러 이렇게 빨래 끝난 거 아니냐고요? 빨래는 정확하게 52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아마 좀 샤워했고 이러니까 음 음 소리나요 띠리링 소리나요 예전에 Love from 페루에서 안녕하세요 갑자기 그 노래 생각난다 하동균 선배님의 그 노래 뭐였지? 잠깐 기다려 줄래 이 노래 뭐였지? 이 노래 있었는데? 이 노래 있었는데? 이거 참고 깊지 않아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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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따다 부 니까 이름 모르는 당신에게 그녀를 사랑해 그녀를 사랑해 주세요 그녀를 사랑해 주세요 하동균 선배님의 그녀를 사랑해 줘요 응 맞아 잠깐 기다려 줄래 잠깐 기다려 줄래 지금 데리러 갈게 왜 자꾸 울기만 하니 말해 말해 어디에 있니 마스크 끼고 하니까 힘들다 마스크 끼고 하니까 힘들다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맞나? 누구보다 예쁜지 그 사람 말기나 하니 정말 정말 여기까지 네 갑자기 생각났었어요 이거랑 복? 그런 뭐 가자 가자 아 소주 한잔 수리 한잔 생각나는 밤 약간 독백 모드인데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좋았던 시절들 이젠 모두 한숨만 되네요 떠나는 그대 얼굴이 떠나는 그대 얼굴이 마치 있는 것 같아서 갑자기 멜로디 바꿨다 네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니 여기까지 여보 음정 살짝 잘못 잡았다 잘못 잡았다 나이스 나이스 신청곡 또 저는 선배님들 곡 위주로 많이 부릅니다 네 오빠 가면을 벗으면 알았지? 뭐했지? 가면? 복면가왕인가? 내가 오늘 윤호가왕 편 이렇게 이렇게 내 곁에만 머물러요 떠나면 안 돼요 그리움 두고 머나먼 길 이렇게? 나답지 않게 부르기 음 음 불어오네 차가운 바람 속에 또? 갑자기 이거 노래방송 됐어 게으름뱅이? 뭐? 살짝 음 낮춰서 불러야 돼 따다다다다다다다 어제보다 그리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노래? 어떤 노래가 좋을까요? 선배님들 곡 중에 아까 소주나 한잔 했고 아까 소주나 한잔 했고 아까 소주나 한잔 했고 음 음 어 저스포츠 거기까지 볼거겠다 저스포츠 이지혁 선배님? 음 음 음 음 어 이지혁 선배님? 어 착하수가 뭐였지? 이지혁 선배님? 엄청 갑자기 엄청 많은데? 이지혁 선배님 노래 어 그거 뭐였지? 아 되게 유명 갑자기 하면은 강사네 선배님? 강사네 선배님? 까까지? 되게 짧게 아 다행이다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그대를 만나고 이렇게? 아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가사를 잘 아직은 몰라서 다행이다 이거밖에 몰라요 잘한다고? 네 진짜로 인정신 선배님 인정신 선배님 존이 처음 가사가 어떻게 아 보고싶다 보고싶다 김범순 선배님 좀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보고싶다 첫 가사가 어떻게 되죠? 축구 박수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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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무리 기다려도 난 못가 바보처럼 따다다다 나는 곁에 상처만 주는 나를 왜 모르고 기다리니 떠나가란 말야 보고싶다 보고싶다 이런 내가 미워질 만큼 여기까지 이렇게 살짝살짝 건드려줘야 된다고 지금 저녁이에요 그리고 믿어요 I believe in you 또 뭐였지 갑자기 주크박스 됐어 목도 안풀었는데 음 또 뭐 노래가 있을까요 이거 발렌타인데이니까 하는 거예요 또 선배님들 곡 중에 또 뭐가 있을까 너는 장미보다 아름답진 않지만 네 세상 끝에 홀로 남겨졌다고 혼자였다고 아주 오랫도록 내가 지켜낼 사랑이니까 이 정도 왜냐면 더 크게 불면 안 돼 모든 잠든 후에 땅 하루만 네 방에 침대가 되고 싶어 Oh baby 네 이렇게 되고 짤맥가게 할게요 짤맥가게 또 뭐가 있을까 재해석 가고 있어 소녀 했고 소녀 했고 마음은 아파도 이제 그대를 몰라요 음 그대는 나를 알아도 또 기억을 못합니다 기억을 못합니다 목이 매어와 눈물이 흘러도 사랑이 지나가며 그리고 또 또 뭐가 있을까 그죠? 의외로 발라드 음색 괜찮죠 또 뭐 있을까 뭐야 이거 무료 콘서트야 발렌타인 선물이요 그리고 다 힘내라고 힘내시라고 그래서 특별 서비스 하는 거예요 우리 팬분들과 찐친팬분들께 어? 천일동안? 천일동안은 잘 모르는데 천일동안 나나나나나 많이 웃고 많이 울던 당 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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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침이 오는 소리에 난 잠이 들어요 오늘도 역시 그대 어? 갑자기 창법 막 바뀌는데? 또 뭐 있을까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꼬마야 내 말 들어봐 지금처럼 이거 너무 옛날 노래다 이거 또? 이거 또 아 이거 또 너무 많이 퍼지는 거 아니야 이것도 아 또 뭐가 있을까 주크박스 또 듣고 싶은 거 근데 저 옛날에 선배님 노래를 밖에 몰라요 또 듣고 싶은 거 또 듣고 싶은 거 매일 너를 사랑하는데 그리워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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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그래서 흠 그리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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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물 좀 먹어야 돼요 네 최고다구? 진짜 짤막하지만 많은 곡을 부르고 있어요 또? 다 이거 힘내라고 그런 거 알죠? 너 어떤 거 할까? 불면 날카로운 가시 끝에 베어 붉게 변해도 짤막하게 서쪽 하늘로 노을은 짓고 또 뭐 할까? 또 뭐 할까? 음... Don't say goodbye 나는 놓지 말라는 마음이 들려요 이것도 있고 아 눈의 꽃 어느새 귀워진 그림자를 따라서 땅껌이 진 어둠 속을 그대와 걷고 있네요 다다다다 작고 나나나나나나나 내일 목소리 쉬는 거 아니야? 연말 연말 Give you my love I've been making my love 이런 것도 있고 야생화 가사 어떻게 됐지? 치중 진다? 그래 그래 난 취했는지도 몰라 실수인지 뭐 아닌데? 나나나나나 난 몰라 아침이며 까마득히 생각이 안 나 불안해할지도 몰라 마지막 곡 오늘 밤에 그리고? 바이브 선배님의 술이야? 맨날 술이야 맨날 술이야 맨날 술이야 맨날 술이야 널 잊고 이렇게 내가 힘들 줄이야 이젠 난 남이야 크게 소리 지를 수 없어요 지금 정말 남이야 널 잊고 이렇게 우린 영영 이제 우리 둘은 남이야 아 11월... 그리고 널 지운다 그리운다 너를 널 보낸다 바람 속에 보낸다 네 이런 노래도 있고요 네 또 이제 축구 박스가 거의 끝나갑니다 오늘은 약간 축구 박스 날이 됐구나 발렌타인데 약간 감성적인 거 불러요 네 또 나라즈아스와 구르갈라 이렇게? 생각보다 잘해서 놀랬지? 그리고 또 안녕하세요 옛날에 또 어떤 노래 좋아했지? 하동규 선배님 노래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네 쉬운 줄 알았어 늘 혼자였잖아 한때는 널 구... 널 구원이라 믿었었어 멀어지기 전에 그것만 기억해 줄 수 있겠니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걸 가끔 널 거리에서 볼까봐 초라한 날 거울에 땡큐 땡큐 이건 첫 번째 레슨 이렇게까지 가야 되고 좋은 건 너만 알게 그리고 라완 네 아스아쿠라카 불렀는데 인해 너무 unless encore 영원히 열우시키는지 아무리 nostro 추천드리도 잘 안되서 기억의 습자 기억의 습자 그게 그게 건가? 응 어... 즉 가사를 행복 눈 감고 그댈 그려요 마음속 그댈 찾았죠 나를 밝혀주는 응 약간 소리가 보여요 또 이건 못해잖아 못해 네가 돌아올까봐 죄 할까봐 또 나 근데 풍선이나 이런 거 부르면 되게 슬프게 부를 것 같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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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존니 존니 첫 가사가 어떻게 됐지? 존니 존니 그 첫 가사가 뭐였지? 존니 존니 인창정 선배님께서 내가 점점 고음곡들을 이제 슬슬 인연이 나나 하죠 나나나 나나나나 이 노래 아는 사랑 가 나나 나나 가요 이거 사랑해서 사랑을 시작할 때 내가 내가 얼마나 나는 니 모르지 그 알야나 나나 나나 이 노래 아는 사랑 우려네 나나나나나 고해 옛날에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감히 제가 감히 진짜 오랜만에 본데요 아까 아스와 크루카를 했어 투나잇 네 그리고 이게 빠바밤 가야돼요 또? 또 뭐 있을까? 네 지금은 특별히 해주는 거예요 앞으로 5분 또 많은 선배님 쿨 선배님? 그 노래 뭐지? 여기까지 또 근데 발라드가 오늘은 약간 발라드 날인데? 풀 투? 가슴 아파도 나 이렇게 웃어요 내 눈이 행복한 건 처음이니까 삼킨 눈물에 맘이 짓눌러 가도 그대라면 나 괜찮아요 살다가? 살다가까지 나왔어 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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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힘들 때 나로 인해 나 나 나 나 우려내 나까지 울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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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힘들 때 여기까지면 됐죠 가사를 잘 몰라서 또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축구박스 허그 아까 했는데? 또 뭐 있을까? 또 뭐 있을까? 강화머니인가? 선배님 노래? 파랑 다다다다다 이제 모두 나나나나 흔적도 없이 변하였지만 그늘 밑 정동 길에 아직 남아 있어요 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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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긋한 나나나나나나 만약에 나나나나나 다 비슷한 코드인데 네가 떠나간다면 소리를 지를 수 없어서 여기가 지금 힙하라? 임은 선배님? 가사가 뭐였죠? You only love You only love 나나나나나 다 나 나의 나의 사랑이여 You only love 되게 조심스럽게 불러야 하니까 난이도가 높은데 다 오늘 또 좋은 노래? 뭐가 있을까? 아까 명곡 다 불렀는데 믿기 싫은 이야기? 믿기 싫은 이야기? 거기서 갑자기 게으름베로 넘어왔어 어제보다 아프고 어제보다 그리운 여기까지도 가겠다 믹스를 시켰네 그리고 그리고 또 또 하나 My little princess 이제껏 숨겨온 나만의 사랑 늘 보여줄 거야 바보도 있었구나 바보도 있었구나 동방친계 바보입니다 이러면서 다른 바보 나올 것 같은데 꼭 한 번 꼭 한 번 만날 수 있다면 그리고 아직 사랑하는데 아직 널 원하는데 아주 정확하게 볼게요 믿어요 여기까지 I believe in 여기까지 Valentine 좋았나봐 널 많이 아꼈나봐 다시 못 견디게 아픈 걸 보니 가슴에서 자꾸만 열이 나고 널 떠올릴 때마다 그리움이 Love 본래로? 본래로? 본래로 높아 본래로 할 수 있는데 소리가 커요 그쵸 짜짜 난 행복합니다 내 소중한 사랑 이거 생각보다 진짜 많이 불렀는데 거의 약간 적어도 한 열 곡 이상 완창한 느낌인데 잠시 너희들이 빌려준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은 줄 수 있는 미루틱 재즈 버전 시작은 달콤하게 평범하게 너에게 끌려 모든 가능성 열어둬 넌 나를 원해 넌 내게 빠져 넌 내게 미쳐 넌 내게 미쳐 넌 날 수 없어 I got you under my skin 됐죠? 그리고 그리고 약간 살짝 음정 나가는 거 이해해 주겠지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약간 이 노래가 그리고 그리고 또 그리고 You got the love number You got the love number You got the love number I say I say Psycho 미쳐 하이프 함 칠래 네네 좋은 사람 사랑했었다고 좋은 사람 사랑했었다고 여기까지만 사랑했지만 근데 가사를 몰라요 사랑했지만 사랑했지만 그대를 사랑했지만 그대 다다다 멀리서 바라볼 뿐 다가설 수 없 또 또 네가 없는 거리에서 나나나나나나나나나 그리고 또 또 나 옛날에 그거 이기찬 선배님 노래도 많이 불렀던 것 같은데 빅인 아까 했어요 빅인 아까 했어요 and night with you 이거 했고 아까게 더 잘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감기 빅빅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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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기찬 선배님 감기 어 1년이면 되니 돌아올 수 있니 기다리란 말도 하지 않는 거니 아파서 너무 아파서 그 다음에 뭐지 숨을 쉴 수가 없어 없어서 말 못하는 나를 이해 해줘 말 못하는 나를 이해 널 많이 그리워할 것 같아 참아야만 하겠지 잊혀질 수 있도록 참아야만 하겠지 다시 다시 사랑 같은 거 하지 않을래 마지막 사랑은 이러고 진짜 원킬 한번 하고 싶다 사랑은 그리워 ôle 사랑은 남자가 lehren 외형의 나를 사랑은 그래서 두개 그리워 그리고 널 만나면 순수한 내 모습에 철없던 나이처럼 변한했던 거야 널 만나면 순수한 내 모습에 이거 저장해 달라고? 안 돼 쑥스러워요 만천하의 목소리 나가는 거 내겐 너무 소중한 너 또 진짜 많이 부른다 생각보다 많이 아는데? 아침이 오는 소리에 또 좋은 노래? 자유롭게 날 수 있도록 너무 어렸던 날들의 작은 꿈이었어 또? 또 뭐가 있을까? 자유롭게 날 수 있도록 너의 곁에서 너를 날려 너를 날려 또? 또 어떤 거 있죠? 너무 신나 약간 좀 이 저녁 감성에 맞는 거 해주세요 아까 보고 싶다 했는데 아까 보시면 됩니다 아까 열심히 했습니다 선배님들고 처음에 중간에 오신 분들은 모르는데 처음에 하동규 선배님부터 시작됐어요 갑자기 너는 모르지 너만 모르지 맨날 술이야 맨날 술이야 널 잃고 이렇게 내가 힘들 줄이야 이거 했는데 아까 가사가 몰라서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떠난 게 지르면 안 돼 지르면 안 돼 나는 우리 helps 나랑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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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까지 할게요 근데 가사를 잘 모르는 것도 플라워 선배님 노래 보였더라 그대만 바라보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느낀다면 난 이제 그만 떠날게 난 그대가 후하고 내 곁에서 날아가 버릴까 여기까지만? 이게 너무 전투적으로 부르면 엄청 울릴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피해를 줄 수는 없잖아 그것도 있구나 저 I believe in you I believe in your mind 벌써 1년이 지났지만 1년 뒤에도 그 1년 뒤에도 널 기다려 새벽 DJ 해야 된다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붙잡고도 싶었지 널 진짜 옛날에 진짜 너무 보고 싶지만 난 하나 결국엔 안 될 걸 알기에 아 너를 위해 어디 뭐였죠? 그 가사 그 훅 훅 가사 너를 위해 아시는 분 너를 위해 지금 갑자기 팍 이렇게 가사가 안 떠오른다 이거 이거 같은데 맞나? 아 어쩜 우린 복잡한 인연에 서로 엉켜있는 사람인가 봐 나는 매일 내게 갚지도 못할 만큼 나를 빛을 지고 있어 연인처럼 때론 남남처럼 이건가?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커지면 안 돼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람 나 위험하니까 사랑 여기까지 더 커진다 안 돼 안 돼 절제 해야 돼 절제 네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들을 한번 해봤어요 어때요? 발렌타인 이제 지났어요 네 괜찮았어요? 네 계속 하고 있어 나나나나나나나 신 나나나나나나 이제 목소리를 좀 많이 쓴 것 같아요 사랑한 말들을 못해도 안녕이라 여자친구들 아무 말도 없이 아무 말도 없이 떠나가 그대가 정말 미워요 또 지금 다 해줘는데? 다 해줘는데? 하기 전에 이제 물 마시고 자야 되겠다 쇼 끝은 없는 거야 내가 네 순환 하나 만든 거야 난 주인공인 거야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 쇼 룰은 없는 거야 지금 이 나만 있는 거야 난 할 수 있을 거야 그때를 처음 보는 순간 난 움직일 수가 없었지 에이 거기 그래 자기 웬만하면 내게 오지 우리 여기에서 둘이 멋진 밤을 함께 하지 네 지금 여러 가지 다 한 거 같은데 괜찮은 건지 혹시 내 생각에 나나나나나나 아 하와이 있었구나 하와이 처음 가사가? 하와이 처음 가사가 어떻게 됐죠? 미안해 그땐 너무 힘이 들었어 미안해 그땐 내가 너무 어렸어 네 이거는 저희 하와유라는 노래예요 미안해 네 쏘리쏘리 태양을 피하는 제 스타일이야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지? 썸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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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띵은 슬플 것 같은데 오늘 She got a 썸띵 법 내게 부족해요 Stop baby 도도해 보이지만 나를 향한 눈빛이 흔들리지 좀 더 분발해야 될걸 시가로 썸띵 망설인다면 난 fly baby 들키지 말고 나 음 완전 다 바꿔 버리는데 세즈로 줄 텐데 네 이제 슬슬 건조기를 돌려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게 취향이셨나요? 오늘 다 이렇게 해봤는데 네 네 오늘 하루 어땠나요 괜찮았나요 어제 어제는 너무 늦어서 전화를 할 수 없었죠 괜스레 괜스레 수확일 들었다 떠났다 그렇게 밤을 지새웠어요 조금 우습죠 나 궁금했어요 당신이 좋아지는 거겠죠 이제 진짜로 시간이 앞으로 10분 뒤에 저는 이제 이만 마치겠습니다 사인도 해야 되고 할게 많아서 오 정말 많은 노래 불렀어 노래가 뭐였지? 너무 크게 부르면 안 돼서 어느새 길어진 그림자를 따라서 땅껌이 진 어둠 속을 그대와 걷고 있네요 손을 마주 잡고 이거 계산하면 안 되겠다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땡큐 나나 나 나 나 나 на 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한참을 서성히 나였음을 그리고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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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를 알아주면 안 돼요 아니면 나를 그 사람을 이러고 또 뭐였지? 또 뭐 있을까요? 언제? 행복해도 돼요 내 곁에만 있어 준다며 네 손짓 하나 보는 게 난 좋은데 네 목소리를 듣는 것도 좋은데 또 4, 김재현 선배님 이제 목소리 살짝 긁힌다 내 사랑은 머리에 우느며 해 날아지고 위가 내리는 그 길을 따라 다가가 나나나나 잘 몰라요 나나나나나나나 돌아와 내게로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내때로 이렇게 내리면 사랑비가 내려와 여기까지 나였으면 지금까지밖에 몰라요 진짜 나도 진짜 많은 다른 아티스트님도 많은 선배님 노래 되게 많이 했다 남자 이 노래 알아요? 지영선 선배님의 어떡하죠 내 심장이 고장 났나 봐 나나나나나나 터질 것만 같아요 어떡하죠 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네요 어떡하죠 내 심장이 고장 났나 봐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 여기까지 또 또 또 아까 빅마마 선배님 체념 불렀고 서영훈 선배님이 내 아내 그대였구나 그리고 또 이건데 사랑한다 했는데 이제야 사랑을 알 것 같아요 부탁이 있어 이 정도면 됐죠? 이 정도면 됐는데 진짜 많이 불렀다 오늘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같이 함께 해줘서 고맙고 발렌타인데이만큼 여러분들께 특별한 선물 한 것 같고 뿌듯하고 많은 노래를 불렀는데 괜찮아요? 요로롤러 요로롤러 내 사랑을 들려주던 나나나나나나 내 삶의 soundtrack 인생의 무게 밝혀주는 너를 사랑해 또 들려줄래 넌 나의 노래 됐죠? 여기까지 키가 옛날보다는 많이 올라가서 뭐 이제 가끔 부르긴 해요 고운곡도 많이 부르는데 아까 했는데 괜찮아요 네 오늘 재밌었어요 뷰티플보이스 뷰티플보이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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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싹 네 보완청 사실은 오늘 너와의 만남이 되고 싶어 널 만날 거야 이런 날 이해해 그죠? 언젠간 발라드 콘서트 하고 싶죠? 그러면 좋은 노래 많이 들려줘야죠 아까 러비나 했는데 세상 끝에 홀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발라드 콘서트 꼭 간다고? 또 어떤 노래가 좋지? 내가 많이 불렀던 노래가? 갑자기 하면 생각이 안 나네 내 여자라니까? 이건가? 이건 다른 건가? 난 내 여자니까 너라고 부를게 뭐라고 하든지 남자라 느끼도록 꽉 안아줄게 너라고 부를게 이거 승기꺼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놀라지 말아요 그리고 또 내 방식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날 안 안 흔나면 좋아요 다들 잘 주무시고 건조고 들리는 거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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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빨래 거의 다 말랐을 거예요 근데 좀 마지막 상큼한 노래에 뭐가 있을까? 가사 보면 진짜 많은 거 할 수 있는데 가사 보면 진짜 많은 거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알잖아 너를 이토록 사랑하며 기다린 나를 뭐가 그리 바쁜지 너무 보기 힘들어 넌 도대체 뭐 하고 다니니 그게 아냐 이유는 묻지마 한 바퀴면 진짜 좋겠어 서쪽 하늘 했는데 서쪽 하늘도 했어요 서쪽 하늘 했지요 서쪽 하늘로 노을은 지고 갑자기 갑자기 빠른 빠른 걸로 아는데 감사합니다 이거 약간 가끔 사리사육 채우신 분들 가끔 계세요 아 엔딩곡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맘속에서 그 사람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속에서 당신의 삶속에서 당신의 삶속에서 그 사람 받고 있지요 지금 다 해드렸다 다 했어요 어차피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는 모든 댄스곡을 재즈 버전으로 다 불러드릴게요 한 번 마지막에는 우리 샤인 친구들 노래를 할까? 난 정말 다른 댄스곡을 포함하지 못해서 믿고 싶어 리얼 플레이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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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ув음 이제 나는 이대로 나나나나나나 느낌 나나나나나나 난 곧 되는 이제 나는 안녕 나나나 아이 나나 이거 나중에 소음 나는 거 아니야? 이거 나중에 축구박스, 윤호윤호 축구박스 해가지고 각자 모든 가수님들의 팬 여러분들께서 막 불러달라고 신청곡 다다다다다다다 그걸 약간 윤호스타일로 부르는 거 여기까지 하면 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진짜 마지막 이제 진짜 진짜 마지막 진짜 너무 늦었어 네 아까 소녀시대 우리 친구들 노래도 했고 이거만 들어도 누구 눈인지 알겠다 그리고 저 맘 바닥 끝엔 뭐가 있을까? 누구와 난 안에는 뭔 얘기? 아냐아냐아냐 음 다시 내 곁에 다가와 어지럽는 사랑을 알 수 있게 내 마음속에 담아있는 네 모습 너는 아니 이제 내 곁에 다가와줘 네 힌트 있죠? 엑소 여기까지 여기까지 짧게 이제 저 이 정도 하면 됐죠? 맞곡 이러면 어메이징? 이제 다 했어요 다 했는데 다 했는데 이렇게 꺾여야 되는데 딱 하고 이제 됐어 이제 다 됐죠? 나 다 한 거 같은데 나 의리 다 지킨 거 같은데 그럼 마지막 곡으로 마지막 곡으로 안 하고 갈게요 아 잘 부른다고? 고마워요 근데 약간 오늘은 약간 댄스곡도 약간 슬프게 부르고 싶어요 슬프게 아니라 약간 좀 좀 약간 느낌 있게? 약간의 아 잘 부른다고? 아 잘 부른다고? 아 잘 부른다고? 빰 빼먹는 사람 없죠? 빼먹는 사람 없죠? 빼먹는 사람 없죠? 있으면 알려주세요 빼먹는 사람 없죠 지금? 다 했죠? 진짜 다 했죠? 스탠바이 미 날 지켜봐줘 이렇게 했으면 샤인도 했죠? 스탠바이 미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바로 뮤직비디오 백 당당함의 눈물이 눈물 안의 내 모습 왜 떠나가니 내 생각은 선배님들 노래도 했고 나는 In the Sky를 더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었지? 누구 있었을까? 내가 뼈 먹는 사람 다 했던 것 같은데 이젠 나에게 돌아와 제발 쓰러져 난 안 나갈게 이제 이 정도 하면 된 것 같습니다 슈퍼엠... 이거는 우리 친구들 다 모여 있는 거잖아 네 애플렉스 했는데? 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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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몬드? 있어봐 커져버린 아픈 기억 속에 너를 버린 사랑을 아까 가슴 아파도 했어요 가슴 아파도 했습니다 SS 선배님 거 했습니다 힘든가요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가요 알 수 있죠 어차피 네 이거 다 했어요 저 못난 나나나 뭐가 있을까 나나나나나 나 아파부는 아이들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여기까지? 진짜 여기까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우리 안스티 우리 이쁜 안스티 넛땐 넛땐 이거를 약간 좀 약간 발라드하고 약간 재스틱하게 소녀도 했는데 아 신화 선배님들 어 어떤 걸까요? 어 진짜 하다가 SM 역사를 이렇게 했네요 어 너무 좋은 노래 하는데 형님들 형님들 이런 것도 있고 형님들 와일드 아이즈? 인형? 인형 아까 했는데 보고 싶겠죠 그건 어쩔 수... T.O.P? 여기까지 할게요 I pray for you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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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지 네 소리 들리죠? 끝났다! 그러면 이제 끝날 때가 왔어요 다 했다 그쵸? 그러면 마지막 곡은 내가 좋아하는 노래 I love you 사랑한다는 너무 높게 잡았다 이 말 밖에는 해줄 말이 없네요 I love you 의미 없는 말이 되었지만 그 날 하나도 isu ど 있 good 하Listen APPLAUSE 雨 США